시경이 형은 형도 못 알아본 적? 시경이도 없을 것 같아. 나는 꽤 있어. 그런데 어릴 때 호동이는 알지만 나 그냥 막 다니잖아. 꼬미지 않잖아. 매니저도 그냥 뭐 없이 나 막 다니거든. 택시를 탔는데 앞자리에 탔는데 라디오에서 내 노래가 나오는 거야. 그런 경우 가수들 많이 있다. 우린 제법 잘 어울리며 나오고 있었어. 아저씨가 내 팬인가 봐. 너무 그 노래를 즐겁게 따라 부르시네. 좋지, 그럼. 너무 감동이지. 정말 싸워네. 계속 부르다가 우회전을 하면서 내가 뱉었으니까. 우린 제법 잘 어울려. 내가 2분 동안 얼마나 불안하고. 그러니까요, 그렇지. 이거를 말씀을 드리기도 뭐하고. 탈림을 놓쳤으니까 놀라지. 그때부터 갑자기 얼굴을 가리기도 뭐하고. 가만히 있기도 뭐하고. 하필 우회전에 딱 두 부분을 크게 따라 부르시면서 날 보고. 야, 그래도 좋은 상황에서 봤으니까 그렇지. 욕하고 있는데 내가 욕했으면. 그래. 괜히 줄곧이 밉다 그러고. 그러면 진짜 얘는 참 그럴 수 있잖아. 이 사람은 노래는 좋은데 난 사람이 별로더라. 인성이. 성시형인 인성이 너무 별로야.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? 이러면서 막 물어보며. 그러니까 되게 분위기 좋게. 와! 하자마자 와! 진짜 팬이라고. 아저씨 완전 좋아했겠네. 와, 진짜 기분 좋았겠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